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서 사실 제가 약간 떨림이 많아서 소감을 말하는 데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그래서 말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투표하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. 인터넷에 접속하고 열심히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팬분들께 이거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워낙 영화를 좋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도 영화제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V1 영화제에 온 거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일보 화이팅! V1 영화상 화이팅!